국군 체육부대가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영상과 포스터 형식으로 제작해 정군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. 체력 증진 프로그램은 5분 스트레칭과 허리 강화 운동 두 가지로 운동기구 없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동작으로 구성됐습니다. 스트레칭은 발목 돌리기부터 뜀뛰기까지 20여 가지이고 허리 강화 운동은 15가지 동작으로 맨몸으로 따라하기만 해도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. 체력 증진 포스터와 동영상은 국군 체육부대 인터넷과 인트라넷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.